네 안녕하십니까 웹GL 1.0 튜토리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랜스포메이션을 배울텐데 주요 내용은 트랜스포메이션 이론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를 끊어서 두번째 시간에 GL매트릭스를 어떻게 쓰는지 배우고 두번째 실습을 두개로 나누어서 두번째 실습에는 GL매트릭스를 써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똑같이 미리 웹GL 1.0 GitHub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드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면 실습시간에 같이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실 곳은 웹GL 1.0 폴더 밑에 T06 튜토리얼 06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GL매트릭스를 써야 되는데 GL매트릭스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요 그래서 GL매트릭스.net에 들어가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론 수업을 좀 듣고 나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의 일반적인 정의는 이겁니다 어떤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는 어떤 지오메트리를 다른 지오메트리로 맵핑 시켜줍니다 이것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왼쪽에 U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오른쪽에 V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V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U를 V로 바꾸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체인지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인지 폼 모양 그러니까 지오메트리의 모양을 바꾸어 주는 함수라고 하는 것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정의한 어떤 벡터, 벡터 이퀘이션이 다른 벡터 이퀘이션으로 다른 벡터 이퀘이션으로 바뀌어서 모양이 바뀔 때 지오메트리가 바뀔 때 그 바뀌는 것을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 정의할 수 있는 게 모양이 바뀌는데 어떻게 모양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이거는 이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가장 이게 따지고 보면 이것이 이것을 포함하고 이것이 이것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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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영역의 트랜스포메이션을 non-linear 트랜스포메이션 이라고 합니다 non-linear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뜻이냐면 직선이 있었는데 그 직선이 이렇게 곡선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non-linear 트랜스포메이션 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관계가 그러면 이쪽 이쪽에 이쪽을 갈라놓고 여기를 linear, non-linear 라고 했을 때 그러면 linear, non-linear는 서로 이렇게 딱 나눠주는 서로 소인집합이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non-linear 트랜스포메이션의 특별한 경우가 linear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직선이었던 게 직선이 유지되지 않으면 non-linear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그 중에 특별한 케이스, 직선 유지된 케이스를 linear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linear 트랜스포메이션은 또 어떻게 나뉘어 질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첫 번째 complex transformation 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서로 어떤 shape이 있었는데 geometric shape이 있었는데 그 geometric shape이 서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나는 것으로 바뀌는 것 지금 제가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정사각형을 하나 오리진으로 두고 이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complex transform 이라고 부릅니다 만나지는 않지만 만나지는 않지만 만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두 직선이 두 변이 엣지가 이렇게 평행하죠 지금 당연히 정사각형이니까 그렇죠 평행한 두 두 선분이 두 선분이 평행하지 지금 여기는 평행한데 여기는 지금 평행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된 것을 projective transform 이라고 부릅니다 projective transform 그래서 여기도 역시 그런 관계가 성립돼요 complex transformation의 특별한 경우가 projective transform 이에요 그러면 projective transform이 아닌 것 그러니까 평행한 두 선분이 두 선분이 평행함을 유지하는 것 지금 이 하나 둘 셋 넷 개 사각형은 사각형은 평행한 두 선분이 계속 평행함을 유지했죠 이런 transform을 뭐라고 부르냐면 affine 또는 발음을 affine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affine transform 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어 예를 들면 똑같은 정사각형이 위치만 바뀌었어요 이걸 위치만 바뀌는 것을 translate 라고 하고요 위치가 바뀌고 약간의 회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정사각형의 면적이 바뀌지 않아요 이런 트랜스폰을 유클리디안 트랜스폰 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유클리디안 트랜스폰을 뭐라고 부르냐면 솔리드 트랜스폰 이라고 불러요 솔리드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딱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면적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유클리디안 트랜스폰 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에 모양이 모양이 크기가 좀 커지고 작아지고 하면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similarity transform 이라고 그래요 모양이 비슷하다 트랜스폰 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평행함을 유지하면 어파인 트랜스폰 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트랜스폰은 non-linear 트랜스폰이 있고요 non-linear 트랜스폰의 스페셜한 케이스가 linear transformation 이고 linear 트랜스폰 중에 이렇게 서로 만나지 않았던 성분이 만나게 되는 지오메트리가 되는 트랜스폰을 complex 트랜스폰이라고 하고 complex 트랜스폰 중에 특수한 케이스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데 있는데 그게 평행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프로젝티브 트랜스폰 이라고 하고요 어 평행함을 이 프로젝티브 트랜스폰의 특별한 경우가 이제 어파인 트랜스폰인데 평행함을 계속 유지하면 서로 평행했던 두 성분이 계속 평행함을 유지하면 이걸 어핀 트랜스폰 에핀 트랜스폰 이라고 하고요 에핀 트랜스폰 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네 모양 자체가 모양 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모양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어 예를 들면 버텍스 가 이루는 내각들 내각이 전부 똑같다든지 이런 성능을 성 성질을 유지하면 시밀라리티 트랜스폰 이라고 하고요 시밀라리티 트랜스폰은 결국 어파인 트랜스폰의 특별한 경우에요 스페셜 케이스고요 이 스페셜 케이스 중에 면적이 그대로 유지되면 이걸 유클리디안 트랜스폰 또는 솔리드 트랜스폰 이라고 하고 유클리디안 트랜스폰 중에 또 특별한 케이스로 어 버텍스의 좌표만 바뀌었지 어 면적과 뭐 오리엔테이션 방향이 똑같은 경우는 트랜스레이션 이라고 불러요 트랜스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 이 이 어파인 트랜스폰의 대표적인 어파인 트랜스폰의 대표적인 트랜스폰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트랜스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링 그리고 쉬어라고 하는 트랜스폰이 있어요 그런 트랜스폰은 대표적인 어파인 트랜스폰이 되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캐테고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주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만 다룹니다 물론 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는 있어요 조금 다 설명드리겠지만 할 수는 있지만 리니어 트랜스폰을 주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스 사용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트랜스포메이션 로테이션 트랜스레이션 스케일링 쉬어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이 당연히 리니어 트랜스폰이에요 그리고 그래픽스에서 우리가 그래픽스 엔진에서 뭔가를 다룰 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오메트리를 디스크라이브 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버텍스를 정의하고 버텍스를 이어서 쉐입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정의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우리 웹 제일 일자면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하죠 버텍스 어트리뷰트를 가져다가 매트릭스를 곱하죠 그러면 이 버텍스가 현재 지금 여기 사각형에 4개가 있죠 0번 1번 2번 3번 버텍스가 있다고 했을 때 4개의 버텍스가 어디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0 1 2 이런식으로 모양이 바뀌었겠죠 그죠 그래서 사각형은 사각형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리니어 트랜스포미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버텍스만 옮겨가지고는 이런 이런 옮겨가지고는 트랜스포미를 할 수 없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0번 버텍스 1번 버텍스인데 이게 난 리니어 트랜스포미라고 한다면 어 우리가 이 선분을 이 직선을 0번 버텍스 1번 버텍스 1번 버텍스 있는 직선이라고 했는데 0번 버텍스 1번 버텍스 있는 직선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면 이거는 이 0번 버텍스 1번 버텍스만 트랜스포미 하는게 아니라 이 중간중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이렇게 맵핑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단순한 일이 아니죠 그렇죠 뭔가 수식을 복잡하게 쓰던가 아니면 기능은 이 선을 아주 잘게 나누죠 잘게 나누어서 잘게 나누어서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이 선들을 이어주던가 이렇게 하는 방식 밖에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또 특히 컴퓨터 그래픽스 기능들을 대부분이 실리콘 칩으로 구현하잖아요 그래서 라니니어 트랜스폰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기능들은 일단 기본적인 기능들에선 빼놨어요 빼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특징이냐면 리니어 트랜스폰은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시죠 트랜스폰은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인풋스도는 x, y, z 우리는 homogenous coordinate를 쓰기 때문에 x, y, z, w 를 써요 x, y, z,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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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y, z, z, w 이동하는 함수를 그리게 되는데 이 함수가 리니어 트랜스폰일 때는요 보통 이것을 트랜스폰을 뭐로 표현하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3차원 그래픽스에서는 사바이사 매트릭스를 표현해요 사바이사 매트릭스를 표현하는데 사바이사 매트릭스 이 안에 잘 보세요 이 안에 뭐 사인엑스 이런식이 없죠 이 사바이사 매트릭스 안에 들어있는 16개 컴포넌트들은 전부 네 콘스탄트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복잡한 수식이 들어간게 아니라 어떤 숫자들 상수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수가 아니면 뭐예요 이 뭐 X에 대한 식 Y에 대한 식 Z에 대한 식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숫자만 하나씩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계로 실리콘으로 구현했을 때 사바이사 매트릭스와 예를 들면 벡터의 곱셈 이런 식으로 벡터 곱셈기를 매트릭스와 벡터의 곱셈기를 만들면 쉽게 실리콘으로 구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러한 장점 때문에 대부분 컴퓨터 그래픽스 안에서는 리니어 트랜스포만 씁니다 그런데 어? 저는 난 리니어 트랜스포되는 거 봤는데요 네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컴퓨터 그래픽스로 이렇게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원본 사진을 이렇게 위로 바꾼다든지 또는 위에 이렇게 사진을 찍다 보면 어? 이렇게 광각 렌즈라고 합니다 와이드 앵글 렌즈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배가 뚱뚱한 가운데 부분이 뚱뚱하게 나온 사진이 만들어져요 이 사진을 이렇게 변환하는 변환하는 트랜스포만이 있어요 교수님 보시면요 이게 직선이었는데 여기 있고 지금 이게 곡선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난 리니어 트랜스포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난 리니어 트랜스포만인데 이렇게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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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브젝트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만든 걸 뭐라고 하냐면 핀 쿠션이라고 불러요 핀 쿠션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뚱뚱한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그치 방석 같은데 방석 같은 걸 휙 이렇게 잡아 당겨서 칩 당기면 저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방석에 단추를 달았을 때 저런 식으로 쭉 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핀 쿠션 디스토션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뚱뚱하게 이런 사진을 위쪽으로 이렇게 뚱뚱하게 바꾸는 사진을 배럴 배럴이 뭐냐면 여러분들 포도주 담는 통이 있죠 포도주나 술통 술통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럴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그 술뿐만 아니라 이제 기름도 배럴에다 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원유 석유를 담는 단위가 1배럴에 얼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그 액체를 담는 통 액체를 담는 통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거를 배럴 디스토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예를 들면 어 원점 예를 들면 배럴 디스토션 같으면 원점에서 거리가 멀수록 거리가 멀수록 더 더 오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원점에 가까울수록 더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어떤 함수가 되냐면 보통 배럴 디스토션에서는 X나 Y 이건 2차원적으로 일단 생각할게요 X나 Y에 X제곱 Y제곱 해갖고 스퀘어 루트 C여갖고 거리에 비례하도록 거리에 비례하도록 그 다음에 XY를 XY를 X' Y'을 이 거리에 맞춰서 델타 X 델타 Y 원점에서 거리에 디스토션의 중점이 있겠죠 디스토션 중점에서 얼마나 뭔가에 따라서 이쪽으로 당길 거냐 밀 거냐 이런 걸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당연히 선형식이 아니잖아요 선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여기다 이제 상수를 더할 수 있겠죠 D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야 선형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야만 선형 트랜스폰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식은 당연히 그렇지 않잖아요 스퀘어루트에 비례하고 곱하기 더하기가 되는지 곱하기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스퀘어루트가 나왔고 뭐가 나왔고 하니까 X제곱이 나왔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선형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수님 이 배럴 디스토션을 지표에서 어떻게 구현하나요 이렇게 구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런 배럴 디스토션이 없잖아요 지표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진을 이 사진을 어떻게 만나냐면 이 디스토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각형을 우리 웹지 1.0에서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쪼갰죠 여러분들 큐브 만드는 지난 시간에 큐브 만드는 숙제를 집에서 해보라고 했으니까 알 거예요 사각형은 이렇게 삼각형 두 개를 쪼개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버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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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텍스 이동시켜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그림을 잘게 쪼갭니다 잘게 쪼개요 잘게 쪼개고 쪼개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밀한 배럴 디스토션을 할 수가 있어요 잘게 쪼갠 다음에 이거에 맞춰 삼각형을 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버텍스 이 버텍스들이 굉장히 많이 개수가 늘어났겠죠 늘어난 개수만큼 버텍스를 이렇게 이 식으로 이동을 시키면 예를 들면 버텍스 쉐이더에서 이 식을 넣어서 배럴 디스토션을 만들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배럴 디스토션에서 이 그림에서 예를 들자면 이게 왜 계속 리니어 트랜스포메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곡선인데 곡선이 아니라 요점과 요점을 그냥 직선으로 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약간 거칠기는 해도 배럴 디스토션 비슷하지만 완전히 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딱 딱딱 끊어졌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지만 배럴 디스토션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 수 있고 만약에 이 삼각형을 아주 잘게 자른다면 배럴 디스토션 무한대로 잘게 자르면 배럴 디스토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복잡한 디포메이션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쉐입을 잘게 잘게 잘라서 그 다음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을 해서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 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데 커브도 똑같아요 커브가 이렇게 생긴 커브를 그리고 싶어요 배지의 커브를 그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선을 잘게 짜게 쪼개서 그렇죠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네 잘게 쪼갠 것들이 이 사이가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멀리서 보면 곡선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을 잘게 자르면서 잘게 자를수록 많이 자르면 많이 자를수록 더 정확한 커브에 가까운 것이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플럭시메이션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근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커브를 직선을 그러니까 커브를 잘게 쪼갠 쪼갠 직선들의 모음으로 곡선을 근사 어플럭시메이션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난 리니어 트랜스폰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트랜스폰은 어디서 일어났냐 여기서 일어나죠 버텍스 프로세싱에서 그러니까 트랜스폰에서 일어나는 걸 그러면 조절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버텍스 쉐이더 프로그램을 수정합니다 버텍스 쉐이더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예를 들면 버텍스 쉐이더에서 인풋으로 사용하는 유니폼이나 어트리뷰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써서 버텍스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되죠 이걸 진짜 웹GL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실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어 몇 가지 트랜스포메이션 대표적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배울게요 첫 번째 트랜스포레이트입니다 트랜스포레이트는 말 그대로 이동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강의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뭔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박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박스를 트랜스포레이트 한다는 건 뭐냐면 박스를 그대로 X, Y, Z X, Y, Z 값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이에요 X 새로운 X 좌표는 TX만큼 이동한 거 TY 좌표는 TY만큼 이동한 거 Z 좌표는 TZ만큼 이동한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식을 더셈으로 표현하면 나중에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로 바꾸냐면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로 바꿉니다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로 바꾼다는 건 X, Y, Z에 인풋 컴포넌트를 하나 더 추가해요 이렇게 이를 그리고 나서 X, Y, Z에 트랜슬레이 매트릭스를 이렇게 곱해요 교수님 이거 정말 바보 같아요 지금 이 계산은 더셈 하나 둘 셋 인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곱셈이 하나 둘 셋 번에 더셈이 곱셈 네 번 더셈 세 번 그러니까 곱셈이 열 여섯 번 더셈이 열 두 번 해야 돼요 그럼 멀티플라이가 열 여섯 번에 더셈 더셈이 열 두 번이니까 이거 너무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더셈 세 번 하고 곱셈이 열 여섯 번에 더셈이 열 두 번이 이게 비교할 가치가 있습니까 성능상으로 너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성능상으로는 그런데 나중에 가면 매트릭스를 사용하는데 이 매트릭스가 어떻게 곱해지냐면 내가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트랜슬레이트를 했어요 트랜슬레이트 매트릭스를 T1이라고 합시다 스케일링을 했어요 스케일링 1번 그 다음에 다시 로테이션을 했어요 R1번 그 다음에 다시 스케일링을 했고요 스케일링 2 곱하기 그 다음에 매트릭스 또 다른 트랜슬레이트를 했어요 T2를 했어요 이렇게 쭉 곱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매트릭스를 그냥 이렇게 쭉 곱해요 곱해서 큰 매트릭스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려놓고 이 매트릭스에다가 버텍스들을 쭉 곱해요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잘 보세요 어?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트랜슬레이트에다가 버텍스를 곱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멍청한 짓 하지 말고요 덧셈 세 번을 해요 스케일링으로 곱셈 세 번만 해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하니까 곱셈 네 번 하고 덧셈 몇 번 해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이니까 곱셈 세 번 해요 트랜슬레이트니까 덧셈 몇 번 해요 이게 더 적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예를 들면 이 버텍스가 2만 개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을 2만 번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매트릭스에 대한 계산을 매트릭스 하나로 딱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이 매트릭스 한 번 매트릭스 곱하기 이거 그러니까 매트릭스 곱셈 곱셈 16 번 더하기 덧셈 12 번 곱하기 2만 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계산해 보면 그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죠 이거는 왜 호모지니스 코디네이트로 만들어 가지고 트랜슬레이트를 트랜슬레이트를 이렇게 매트릭스 곱셈으로 만드는 게 유리하냐면 이 숫자들도 많고 또 들어가는 곱해야 되는 버텍스의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어쩌서 이게 같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버텍스가 여기 곱해지잖아요 여기 곱해질 때 여러분들 행렬은 어떤 법칙이 성립해요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한 다음에 버텍스를 나중에 곱해도 똑같아요 결과는 그러니까 이 행렬에서의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먼저 행렬을 전부 곱셈으로 해놨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행렬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계속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쉐이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여러 개 보내서 하는 것 보다는 이쪽에서 매트릭스 하나로 만들어서 계산해서 쉐이더 프로그램에 보내주는 것이 훨씬 더 계산상 효율적이고 유리합니다 그러면 트랜스레이트 매트릭스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겠죠 여러분들 이 행렬에 곱셈을 해보세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여기는 00이고 이 식이 그대로 나오죠 그죠 이 식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웹 GL에서 이 매트릭스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트랜스레이트 매트릭스는 이렇게 씁니다 어떤 순서대로 이냐면 컬럼메이저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1000 0100 0010 TXTY TZ 1.0 트랜스레이트 매트릭스는 이렇게 써야지만 네 트랜스레이트 매트릭스가 됩니다 가정은 뭐냐면 어떤 가정을 하고 있냐면 버텍스가 뒤에 곱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이제 실습 시간에 보여드릴 텐데 우리는 지금 프로그램이 버텍스의 뒤가 곱해져요 그럼 만약에 버텍스가 앞에 곱해진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트랜스포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은 어떻게 되냐면 스케일 매트릭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식은 이거예요 X좌표 Y좌표 Z좌표를 SXXY만 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았던 사각형 이렇게 큰 사각형으로 바뀌겠죠 또는 SXSYSZ가 1보다 작다면 큰 사각형이 작은 사각형으로 줄어들겠죠 그럼 행렬은 어떻게 표현 되냐 이렇게 표현 돼요 이렇게 표현 돼요 그러면 스케일 매트릭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자바스크립트를 표현할 때 행렬은 컬럼메이저로 이렇게 써야 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스케일의 경우에는 컬럼메이저나 로우메이저나 똑같죠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컬럼메이저에요 세번째는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회전행렬 배운 사람은 막 배웠던 거 기억할 거예요 코코마사 뭐 배웠잖아요 예를 들면 Z축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Z축으로 돌린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냐면 좌표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좌표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우리 사실 어떻게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정리해도 상관없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오른손 좌표계라고 가정을 합시다 왜 이게 상관이 없냐면 나중에 버텍스 쉐도에서 뭐 Z를 마이너스 1 하면 오른손 좌표계가 왼손 좌표계가 왼손 좌표계가 왼손 좌표계가 오른손 좌표계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오른손 좌표계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오른손 좌표계라는 뭐가 뭐예요 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 손이 있잖아요 손이 있을 때 엄지손가락이 X축이에요 X 그 다음에 두 번째가 Y 세 번째가 Z에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직교 좌표로 만들어야 돼요 XYZ를 그런 다음에 XYZ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메라에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화면에 이쪽 방향이 화면에 이쪽 방향이 X축 윗방향이 Y축 그 다음에 화면에서 여러분들 화면에서 화면에서 여러분의 눈 방향이 Z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내 눈 방향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강의를 한다는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여러분들 눈으로는 여러분의 화면에서 내 눈 방향이 Z축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 방향이라는게 플러스 방향이 그쪽 방향이란 뜻이에요 플러스 방향이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박스를 보면 이 박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박스의 앞면이에요 X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Y축은 위로 올라가고 Z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이 방향이에요 박스에서 봤을 때 이 방향 X Y Z 아니 X X Y Z Z 이렇게 되죠 이 방향이에요 박스 입장에서 봤을 땐 X Y Z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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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축은 여러분들 이 박스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Z축은 X Y Z니까 Z축이 이렇게 이 펜대로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러면 로테이션이라는 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Z축의 X Y 원점에서 Z축 이 축을 딱 잡고 Z축을 잡은 다음에 오토바이 가속 페달 페달 누르듯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축을 오른손으로 붙잡고요 양수 방향의 축의 축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비틀면 그러면 이게 플러스 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플러스다 하는 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이 룰을 바로 이해해야지 이 부모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하 원점에다가 Z축을 꽂았을 때 이게 이쪽이 Z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을 때 그 축을 붙잡고 오토바이 당기듯이 오토바이 안 타는 사람들은 모르겠구나 하여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점을 바라보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게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포스 스크립트를 공부한 사람은 금방 이해하시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른손 좌표계 로테이션이에요 그러면 그 Z축을 붙잡고 Z축을 붙잡고 로테이션하면 X, Y가 어떻게 바뀌느냐 Z는 안 바뀌죠 Z는 안 바뀌고 이 식처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X 좌표는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Y 빼기 Y 마이너스 Y 사인 세타 X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Y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네 Z축을 붙잡고 하는 로테이션이에요 Z축을 붙잡고 하는 로테이션입니다 알겠죠 이 로테이션 행렬은 재미난 특징이 있는데요 이 로테이션 행렬은 어떤 축을 붙잡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 식을 트랜스포즈 하면 역행렬이에요 그게 뭔 소리래요 네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거는 그리고 그러면 이거의 매트릭스는 자바스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란 사각형이 파란 사각형이 원본이고 로테이션의 결과가 점점 썸선으로 그려진 거였다면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이거의 로테이션은 이렇게 표현 된다는 거예요 세타는 이렇게 해요 이 방향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러면 Y 로테이트하고 Y축 잡고 돌리는 거 X축 잡고 돌리는 것도 똑같이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Y축 똑같이 왜 X축이야 이게 X축인 거 같아요 잘못 타이핑했네요 X축에 대한 회전은 이렇게 되고요 Y축에 대한 회전은 이렇게 됩니다 고고 마사 고고 마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식을 쓰고 나니까 쓰고 나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 봤더니 이 매트릭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네 예 트랜스포즈로 하면 역행렬이 됩니다 봐요 봐 선형 트랜스폰인 경우에 선형 트랜스폰의 역행렬은 뭐냐면 그거를 거꾸로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 박스가 있어요 박스를 이렇게 트랜스레이트 했어요 그쵸 그럼 이 박스를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트랜스폰이 있고 그 트랜스폰 매트릭스는 트랜스레이트니까 트랜스레이션 매트릭스가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그 매트릭스의 역행렬은 무엇을 하는 트랜스폰일까요 네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동하는 트랜스레이션을 역행렬을 만들면 그것은 이렇게 반대로 이동하는 트랜스폰을 나타내는 행렬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는 로테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었는데 그 행렬이 있었는데 그 행렬의 역행렬은 무엇이냐면 네 이렇게 로테이트 하는 거예요 반대로 로테이트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네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값이 같아요 그래서 생긴 문제예요 이제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복합행렬 내가 이렇게 트랜스레이트 한 다음에 이렇게 로테이트 했어요 그거예요 그 행렬을 두 개를 곱한 다음에 그거의 역행렬을 구하면 이렇게 로테이트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행렬을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어떤 트랜스포밍이 있는데 그 트랜스포밍을 여러 개 복잡하게 했는데 그 행렬의 행렬을 M이라고 했을 때 그 M이라고 하는 거 역행렬은 그걸 순서로 거꾸로 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트랜스포밍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몇 개 다른 좀 특별한 특별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스케일링인데 우리 스케일링 트랜스포메이션에 SX에다가 SX에는 마이너스를 넣고 SY에는 1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 X좌표가 부호가 바뀌게 되니까 네 Y축을 기준으로 XY가 이렇게 반사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만들어요 그래서 Y축에 대한 리플렉션 맵은 이렇게 만들고요 스케일 트랜스포밍에다 SX, SY에다 이걸 넣으면 돼요 SX, SY에다가 1하고 마이너스를 넣으면 Y좌표가 반대대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이렇게 이동 한거 아니에요 이동한게 아니고요 요좌표 가 이리로 간 거구요 요좌표 가 이리로 간 거고 요좌표 가 이리로 간 거고 요좌표 가 이리로 간 거에요 아시겠죠 똑같이 요좌표 이리로 간 거고 요좌표 가 이리로 간 거고 요롷게 간 거에요 이게 이게 y 리플렉트 x 리플렉트가 되겠죠. x축에 대한 리플렉트 그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 x y 다 둘 다 하면 이건 뭐라고 부르죠. 우리 점대칭 이동이라고 부르죠. 얘는 요리가구요. 그 다음에 얘는 요리가구요. 얘는 요리가구요. 얘는 요리가구요. 얘는 요리가구요. 얘는 요리가구요. 얘는 이렇게 요기로 오게 됩니다. 대칭이동. 대칭. 리플렉션 트랜스포밍이션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다음에 쉬어라고 하는 트랜스포밍이션이 있어요. 있어요. 쉬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이 쉬어 트랜스포밍을 회전하고 헷갈리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굉장히 쉽냐면요. A4용지를 이렇게 쭉 쌓아놔요. A4용지를 한 박스를 이렇게 완전히 뜯어가지고 쌓아놨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손바닥을 위에 딱 누르고 밀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하지만 이 높이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동하죠.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밍은 어떻게 되냐면 이 돌아간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 1 여기만 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X만 Y가 증가됨에 따라서 코탄젠트 세타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수겠죠. 세타 값이 정해지면 코탄젠트 세타 값은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 그냥 0.5를 넣어볼게요. X는 새로 나온 X값은 X값 더하기 Y 곱하기 0.5야. 그럼 Y가 0이면 0이고 Y가 1까지 증가되면 0.5가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었다면 X값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을 때 X값은 그대로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최대 0.5까지 증가되는 거예요. Y가 1까지 0에서 1까지 증가한다고 하면 Y가 1일 때 0.5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X값이 X값이 0.5가 증가하니까 이만큼이 정확하게 되겠죠. 이게 시어예요. 당연히 X축에 대한 시어가 있다면 Y축에 대한 시어, Z축에 대한 시어도 있겠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부분에 코탄젠트 세타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미 설명을 했는데 Inverse Transform이라고 하는 것, 역행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변환, 역행렬. 이건 어떤 관계를 갖냐면 예를 들면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쭉 했을 때 그거의 역행렬은 그것을 역순으로 역으로 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트랜스포메을 했다. 어떤 트랜스포메을 했다. MA를 했고 MB를 하고 MC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벡터를 여기다 곱하면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이 순서대로 작동합니다. 역순으로 작동해요. 그러니까 이 벡터에 가까운 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이거 됐고 MC를 하고 MB를 하고 다시 MA를 한 것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이것의 역행렬은요. 이것은 역행렬을 한 건 뭐냐면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거꾸로 MA를 거꾸로 하고요. 그 다음에 MB를 거꾸로 하고요. 그 다음에 MC를 거꾸로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가져와서 로테이트하고 그 다음에 다시 트랜스포레이트 했어요. 반대로 반대 트랜스포메은 트랜스포레이트하고 로테이트하고 다시 트랜스포레이트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생각하면 그건 너무 자명하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의 순서는 예를 들면 어떤 트랜스포머로 하고 어떤 트랜스포머로 하고 어떤 트랜스포을 하고 이런 트랜스포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 트랜스포이 결합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결합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벡터를 곱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복합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걸 먼저 전부 다 곱해놓고 행렬을 하나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벡터를 주욱 곱해서 트랜스포을 만들게 돼요.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은 거죠. 역행렬은 역행렬 역행렬 역행렬을 하고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스 한 것과 같다. 이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코디네티를 쓴 이유예요. 그리고 아 이거는 역행렬이 아니라 만약에 벡터를 앞에다 곱하고 싶을 때는 벡터를 앞에다 곱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역순으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회전 중에 굉장히 좀 어려운 회전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 이 박스가 있어요. 이 박스를 X로테이트는 X축을 붙잡고 로테이트를 하니까 이렇게 놓을 거예요. Y로테이트는 Y축을 붙잡고 도니까 이렇게 돌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Z로테이트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죠. 그죠? 그런데 내가 어떤 벡터가 있어요. 벡터가 원점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펜 있죠? 이 펜을 중심으로 돌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하고 똑같죠. 나 지금 회전을 하고 싶은데 회전의 중심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야. 라고 했을 때 2차원 그래픽스에서 트랜스포이트 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했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뭘 하냐면 우리가 돌리고자 하는 어떤 축이 있잖아요. 돌리고자 하는 축을 이 축하고 똑같이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X축 로테이트 Y축 로테이트 그 축으로 돌려놓고 그 축으로 돌린 상태에서 로테이트를 하고 로테이트를 하고 로테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먼저 이 순서대로 순서가 중요해요. X로테이트 Y로테이트 Z로테이트 순서대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V가 여기 곱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먼저 이 벡터를 구성하기 위한 세타들을 쭉 만들어 X축 Y축 Z축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그 돌린 것에다가 또 곱하는 계산을 하게 돼요. 이거 지금 말을 소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여러분 보고 짜라 그러면 좀 굉장히 머리 아파요.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이퀘이션 찾아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풀어야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예를 들면 X축이 됐든 Y축이 됐든 Z축이 됐든 그걸 가지고 그 축을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니까 저희가 이것을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네 이거 어 GL 매트릭스 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2차원 그래픽스에서도 설명해져고 3차원 그래픽스에서도 설명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큐브가 있어요. 이런 큐브가 있는데 이 큐브를 원하는 지점에서 원하는 지점 어떤 원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그 원하는 지점 벡터를 PF라고 하면 먼저 마이너스 PF만큼 이동하고요. 로테이션 한 다음에 다시 PF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교수님 자꾸 왜 자꾸 거꾸로 이렇게 설명하시나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됐어요. 설명되었어요. 물체를 물체를 어떤 물체를 벡터가 여기 곱해지면 이 벡터와 가까이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작동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PF가 여기 이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쯤 잠깐만 PF가 여기 있어요. 이걸 중심으로 돌리고 싶으면 이 PF를 원점으로 만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PF만큼 이동하는 게 먼저죠. 그런 다음에 로테이트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PF만큼 이동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로테이션 이 만들어지잖아요. 머릿속에서는 아 작동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벡터에 가까이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작동하고 그 다음 얘가 작동하고 그 다음 얘가 작동한 순서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직접 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계속 이어서 GL 매트릭스에 대한 수업 그리고 GL 매트릭스를 써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실습 강의를 계속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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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